오 거뜬하게 오 거뜬하게 네 우리 팀의 여러분들 여기 한번 여기 여기 어렵다 네 안녕하세요 가든스튜디오에 인사를 드렸고요 지윤씨 뒤에 바로 카메라에도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네 인사 살 괜찮아? 살 괜찮아? 살 괜찮아? 네 아주 신기한 광경인데요 지윤씨보다 사이시의 귀가 더 빨개지고 있어요 사이시의 벌칙인 것 같아요 3바퀴까지 4바퀴 5바퀴 6바퀴 고생하셨습니다 자